장해찬이 날라갔다는 이 단독 보도가 결국 오보로 밝혀졌는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경로에서 재검토했다는 썰이 들립니다. 즉 공간이와 용산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장해찬이라는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 같습니다. 현재 흐름은 거의 낙마 분위기라 너무 아쉽습니다. 사실 제가 장해찬이 후보 등록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 물론 페북에 대한 것도 아직 나올 게 더 많지만 저는 이 병역 문제가 지금 모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간단합니다. 장해찬은 2008년 9월부터 1년간 대학생활을 하고 2010년께 2년간 공익을 했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묘제라는 필명으로 소설을 낸 시기를 보면 2010년 7월입니다. 또한 2012년 1월에도 출판을 했습니다. 이거는 겸직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한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타임라인입니다. 그리고 겸직허가를 해주나요? 또한 끝이 아니라 장해찬은 이렇게 해외여행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복무기간으로 추정되는 2011년 여름에도 인도를 다녀온 포스팅을 했습니다. 이거 너무 이상하죠? 겸직허가도 비영리기관 활동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 부분 이미 땡땡신문은 취재가 끝났을 겁니다. 그래서 장해찬을 더 수호하길 바라는 것입니다. 관련해 민심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.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게 올 것 같은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처럼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주중에도 주말에도 하고 콜백도 하고 다 해야 그래야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다 비용이라서 잘 안 하거든요. 전국 판세조사, 경북, 호남 제외하고 저희가 한 번 다 해본 거예요. 8억 정도 썼어. 또 올 거잖아요. 앞으로. 앞으로는 가상 대결에 주력할 겁니다. 그래서 매주 한 10개씩 개당 한 천만 원 이상 들거든요. 우린 해당 억단일 쓰고 있어요. 제가 여론조사꽃 처음 만들 때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오랜 역사를 내가 따라잡을 수는 없다.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걸?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하면 이재명 대표의 역할도 당연히 크시겠지만 김원진 총수의 여론조사꽃이 가장 꼬지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여론조사꽃 만들면서 내가 곰곰 고민을 해봤어요. 어떻게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 것인가. 결론이 간단해. 통계는 물량이 깡패입니다. 조사에 다 때려붙자. 보통 인천 경기 정리해줘서 310개 샘플 한다고 3만 샘플하면 너 어떻게 이겨? 100배를 쓰는데 다 쓰고 망할 거야! 그래서 총선 가상 대결을 매주 한 10개씩 계속 쏟아낼까 합니다. 네 좋습니다. 이번 주를 기점으로 여조로 장난치는 언론들의 보도량도 확 줄었고 부정적 뉴스가 국민의힘에 더 많아서 아마도 차주에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깜깜히 기간 민주당이 유리하게 접어들며 승기를 굳힐 수 있습니다. 관련한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의 격전지 분석 안내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기 걱정했던 지역구죠? 아니 이상민 의원은 저렇게 지는데 왜 웃고 있죠? 오늘 다른 기관 발표된 걸 보니까 적극 투표층에는 완전히 붙었더라고요. 여기는 초박빙이 될 거예요. 금태섭 나오나? 최재형 나오나? 곽상원 후보? 어떻게 되지? 붙여봤어. 강한 후보를 투입한 거예요. 잡으려고. 이게 설사 좁혀진다 하더라도 못 잡는다고 봅니다. 네. 저는 못 잡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여기가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압도하는 지역이 아니에요. 근소하게 이기는 지역이에요. 그래요. 그냥 최초의 영입 인재가 자발적으로 이 지역으로 갔어요. 또 여성 후보로 최초이기도 하거든요. 민주당의 역사에서 부산의 이재성, 울산의 전원수, 강남울에 출마했던 강청이 3명이 영입 인재거든요. 가장 험지로 자창에서 간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.